오는 5월 말부터 열리는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레이션스리그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소진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임 세자르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김용경, 양효진 등의 베테랑들이 국가대표 은퇴 선원으로 빠져 평균 연령 24.75세로 더 젊어진 로스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16명의 선수가 선발되었으며 각 포지션별로 세터는 염혜선과 박혜진, 리베로는 헌다혜와 노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센터로는 이다연과 이주아, 최정민, 정호영이 선발되었고 레프트는 박정화, 정지윤, 환민경, 강소위, 이한비, 박혜민, 이선우가 뽑혔습니다. 라이트로는 김희진이 유일하게 차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레이션스 리그는 5월 31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대한민국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일본과 리그 첫 경기를 갖습니다. 세대교체에 나선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올해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